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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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이라는 주제로 함께 디파이 얘기도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블록체인 뉴스 2020년에 어떤 게 가장 기대되세요? 저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실자산의 어떤 토크나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국내에서는 샌드박스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금과원을 통과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주식이라든지 유가증권 같은 경우도 전자상에서 계속적으로 소유권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종이로 된 지폐들도 없어지고 종이로 된 유가들도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어떤 서류가 아니라 전자상에서의 디지털화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실제로 이제 각국의 증권감독의 규제에 의해서 디지털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블록체인 쪽 산업 내에서 어떤 SDO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토크나 시키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가 어떤 정부의 규제 안에서 맞닿아지는 그런 시점 이런 부분이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대한 중심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그런 SEC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토크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계속 락업이 풀리는 시기가 내년으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국의 중심으로 됐던 재편이 되면서 디지털 자산들의 어떤 재편 그 이후로 자산에 대한 실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토크나 되고 있는 자산들이 아직은 기존의 전통산업 내에 있었던 자산들에 비해서 가치가 현저하게 못 미치는 그러니까 증권화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펀딩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 그런 부실 자산 아니면 좀 못 미치는 B급의 자산들이 많이 왔다고 하면 좀 액급 자산 이런 부분이 분명히 홍보용으로라도 일부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로 시장에 어떤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 매니저님과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그리고 정부 규제와 관련된 뉴스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와 연결을 해서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2019년 베스트와 워스트 인물을 꼽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럼 2020년 가장 기대되는 블록체인 업계의 인물은 누가 될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김기성 매니저님께서는 누구를 꼽아 주실까요? 사실 업계에 있는 인물로 생각해보면 올 한해 굉장히 잠잠했던 비탈릭이 조금 떠오르는데요. 올해 사실은 비탈릭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 이슈가 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7만 개를 2017년 최고점에 팔았다. 2018년 초에 최고점에 팔았다. 이 이슈 말고는 사실 비탈릭 뉴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내년에 무언가 되게 많은 뉴스거리를 또 비탈릭이 나서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면 기대하고 있는 인물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사실은 중국에 시진핑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개 걸리긴 하는데요. 이게 좀 탄핵도 있고 하원 통과했잖아요. 상황에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탄핵도 있고 거기 대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걸리긴 하지만 내년에 트럼프가 무언가 뉴스거리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탈릭과 트럼프 얘기해 주셨네요. 올해 키워드 중에서 시진핑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혹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언급이 될까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인물 기대되세요? 저는 우선 블록체인 기존에 있는 업계 인물 중에서 내년에 좀 활발하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존 산업에 힘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게 바이낸스 대표 창펑차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이든지 기존에 암호화폐를 만들던 사람들이나 관련 인물들은 올해 너무 조용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앞서 나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소 그리고 기존의 매출이랑 수익을 내고 있는 바이낸스 대표가 크게 움직여준다면 또 블록체인 업계에도 많은 힘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그리고 내년에는 트럼프보다 시진핑을 또 기대합니다. 역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발행을 좀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 발행된 중국의 토큰을 가지고 많은 또 다른 업체들, 스타트업들을 붙이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독특한 또 하나의 암호화폐 쪽에서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또 한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조금 이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인 이제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크를 좀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미국 혼자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규제를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2020년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미국에게는 아주 큰 그런 어떤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뭘 한다고 하면 미국과의 어떤 신경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거대 공용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암호화폐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둘 간의 신경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권의 싸움에 휘둘리면서 결국에는 본연의 초기에 나왔었던 백서의 어떤 그름대로 가지 못하고 휘청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바로 내년에 좀 결판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리브라의 어떤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이 이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아주 큰 이슈들을 좀 몰고 왔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2020년 블록체인 시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 흐름은 어떨까?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김계성 매니저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이거를 예측을 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개인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은 나았었거든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규제 이슈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상품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정말 큰 이슈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모든 사람이 아는 호재가 호재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호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흔히 악재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떠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이 되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순간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제 굉장히 다량의 어떤 매도세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는 내내 이런 식으로 크게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커질 것 같고요. 파이는 커질 것 같고요. 더불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걷는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붙이는 어떠한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장려하지 않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이쪽 산업을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역시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은 더 많이 기대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나서 내년에는 정말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내년 블록체인 시장 어떤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국내에서 제일 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몇 천만 원 정도를 매매를 하는 것 같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세보다도 거래가 많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격 자체는 높아 보이는데 내가 100만 원치만 팔려고 해도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메이저 코인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 1, 2억 정도 시장에 나와도 몇 프로 정도는 계속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볼륨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볼륨이 올라가려면 신규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에는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틸리티 토큰 이런 부분이 결국 어떤 유틸리티로서의 어떤 사이트라든지 생태계 내에서 코인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한 건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전무했던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금융 상품의 하나로서 또 어떤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어떤 우회적으로 유틸리티 외에도 결제 이런 부분에 대한 코인으로서의 작동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시도가 되고 있고 유효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 시장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는 또 시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호 대표님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우선 저는 조금 이제 아까 김희석 매니저님이 얘기했더니 좀 다른데 이제 작년보다 올해 시장이 메이저 코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좋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메이저 외에 알트코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지 않았거든요. 100분의 1, 최악의 100분의 1, 20분의 1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고 많은 투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블록체인 업계 분들이 힘들었던 한 해는 맞습니다. 네. 내년에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좋아질 거냐. 쉽지는 않다고 봐요. 알트코인들한테는 내년도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에는 올해 이제 많은 큰 기업들이 발을 들여놨거든요. 삼성도 삼성 월렛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라인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클레이팅이라는 이제 어떤 플랫폼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새로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이끌만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내년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이런 세금이라든지 규제가 좀 더 확실하게 나오면서 조금 이제 금융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자분들한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저희 나라 이제 국내 과기부 과제나 아니면 주요 이제 발행 방향성들이 나왔는데 살펴보게 되면은 블록체인 자체 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 서비스라든지 타 기술하고의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기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실제적으로 들여다봤고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내년에 업체가 이제 생존하거나 아니면 업체가 성장하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의 한줄평을 들어볼 순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김기성 매니저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한줄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지난주 한줄평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2020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크립토의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파이도 커지고 있고 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양지에서 빛을 바라는 그런 때가 오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립토의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훈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줄평 내려주시죠. 네 올 한해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시청자분들이 많은 얘기나 아니면 많은 이슈들을 공유했고요. 내년도 역시나 블록체인 인사이트를 보면서 좋은 투자 아니면 좋은 이슈 좋은 사항들을 많이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한줄평이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블록체인 관련된 소식은 항상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이사님은 어떤 한줄평 내려주실까요? 네 2020년도 이제는 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떤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움직임은 어떤 국가에서 봤을 때는 좀 미운털 박힌 그런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2020년도부터는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가자 라고 해주셨는데요. 블록체인 인사이트도 내년에 실무자 회의 통해서 좀 보다 더 심층적인 이야기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